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6회 3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김준우 변호사의 빈자리를 신장식 변호사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와도 편하시죠? 아 예 그러니까요. 아직 제 차도 정기 등록 차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방송 연예대상 라디오 부분에서 특별상을 정치인사가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 또 정치인사 모든 분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일에 이런 상은 또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분에 일정하게 저도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뿌듯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고. 와중에 또 저도 저희 프로그램도 TBS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사기연맹. 신장식의 신장기업도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아니 자꾸 우리 신변호사님 모셨더니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원년 멤버들이 자꾸 자기 방송들 방구하러 오시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퇴근하면서 신장식의 신장기업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몇몇 분들이 안 들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네. 뉴스아이클과 더불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회사의 메인몸이라. 아 참 이게 난감합니다. 자 어쨌든 신장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MBC 달력 선물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87번님. 매주 정치인사 잘 듣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듣기 싫다 그래도 꿋꿋하게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죠. 새해는 온 가족이 들어도 좋을 정치인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보내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명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드리니까요. 주소 남겨주시면 달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모두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소소한 작은 즐거움이니까 이벤트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새해가 됐기 때문에 원래 연말 연시에는 이런 기획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회를 잡을 걸로 기대되는 정치인은 누군지 그리고 반대로 조금 위기를 겪을 것 같은 정치인은 또 누굴지 전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 멤버들의 촉을 한 번 들어보시죠.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네 정치인사입니다. 저희가 미리 네 분께 숙제를 좀 드렸습니다. 올해 기회가 될 거다 아니다. 위기가 될 거다니까 업다운으로 한 분씩 정치인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예상 외인 게 이분의 이름이 아무도 거론을 안 하셔서 지금 언론에서 이분이 뜨고 있다.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뽑으셨더라고요.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10%가 되면 대선판이 오동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간다. 아니면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가져갈 거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네 분 짧게 왜 아예 선정을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변수에 의한 수동형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능동적이고 본인의 의지에 따른 정치적인 역량과 미상이 바뀌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랑 손잡는다. 이렇게 돼야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지. 만약 여야가 그냥 우리 이대로 쭉 갈래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가치를 좀 저평가했다. 정말요.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비슷해요. 저도. 왜냐하면 무당층, 양쪽을 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건데 그거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이 줄어들게 돼요. 약간 그리고 정치를 혐오하는, 어찌 보면 예전에도 계속 보면 국회의원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치를 약간, 오히려 그런 분들은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라 실제 수치상 나타나는 지지율하고 또 실제 득표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를 수 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아니, 우리 사실 안철수 후보도 모셔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네. 다른 분들은 좀 후하게 평가하시고요. 제가 박하게. 네, 신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팩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가 한 10%에 가깝게 나온 게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이전과 큰 변동이 없어요. 하나가 튀는 걸 가지고 굉장히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이번 주에 나오는 결과들을 한 번 더 보고 팩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3지대 후보들이 많으면 한 13%, 15%까지 가져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떨어질지를 알면서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에게 미래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하겠다? 그건 어느 후보나 과학기술 강국할 겁니다. 전문가 영입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가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미래 가치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장 교수님이나 현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강 구도가 다시 양당이 치열해지면 안철수 후보는 글쎄요. 떨어지는지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할 만한 미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 그렇게 크게 업의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나요. 전문의사님 짧게 듣고 빨리 주요인물 좀. 비슷해요. 일단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과 너무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서 단기적으로 실망한 분들이 그쪽에 잠깐 피신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랑 비교해보면 거기도 물론 양극단의 사표 심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정치적인 이념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그냥 안철수 후보의 사당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결국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요 몇 년간 거의 국민의힘과 괴를 같이하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심상정에게는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안철수에게는 미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단은 저희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기든 기회든 업이든 다운이든 선정된 첫 번째 정치인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거 약간 빠밤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빠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형태택 변호사님하고 이제 장성철 교수님 두 분이 모두 이재명 후보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내용이 좀 반대입니다. 현 변호사님은 기회 이재명을 선택해 주셨고 장성철 교수님은 위기 이재명을 선택해 주셨어요. 먼저 현 변호사님 대선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선거는요.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선대위도 중요하지만 후보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그게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이게 말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에겐의 토론회를 하든 어떤 뭘 제시하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오고 본인이 직접 했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큼 준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출이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언론에 대한 노출이나 국민들의 노출이 늘어날 거라서 그런 걸로 결국 국민들이 실력 차이를 평가할 거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기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장 교수님은 위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절대 안 될 거다. 대선은 이길 수 없다라고 보시나 봐요.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길 수도 있다라고 확신. 이길 수도 있다라고 확신을 이 두 개는 너무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고 웃어버리는 거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저희가 야권 패널로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지면 정치를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했을 경우에 데미지가 완전히 강하다, 심하다. 정계전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 정치를 해오던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다거나 당내의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분을 내세웠을 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정치적인 제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선에서 지면 위기에 이재명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에서 패했을 경우 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은 앞서 말해주신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분이 너무 위기의 인물, 기회의 인물, 뻔한 분을 선정하신 게 아닌가. 방송적으로는 별로였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두 분과.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저는 현변호사님 말씀 중에 물론 개인기량이 앞으로 더 드러나겠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를 또 만만하게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저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경선 후보들이 범했던 오류 중에 하나죠. 이 사람 스테이지에 올라오기만 하면 금방 끝난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장 교수님 분석에 되게 동의가 돼요. 그 분석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당내의 주류였다기보다는 이번 승리를 위해서 내세워진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청와대를 가시겠지만 아닌 분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두 분 모두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지금 거의 맞붙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 다 계속 정치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나 유지할 거냐와는 관계없이 말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50대고 윤석열 후보도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후보는 뭐 한간에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 세시대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당황을 안 들었지 않나요? 정계기편. 정계기편 등 그게 정계기편이 될지 정계소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로 못 돼요. 그러니까 소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분도 이제 약간 노빠꾸 분위기가 된 거예요. 더 여기서 정치를 그만두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했을 때 정치를 지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불사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나는 계속해서 정치할 생각이 있다. 어쨌든. 천문호사님께 말랑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세시대준비위원회 때문에 계속 뉴스가 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한길 전 대표님 더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단속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당내 분위기가 정말 좀 술렁거렸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당의 지지율 하락에 세시대준비위원회의 탓이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지혜 씨 영입 같은 부분이 좀 약간 중장년 이상의 저희 당의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데 이게 사실 청년층 2030 표심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시대준비위원회가 별도의 독립된 기구다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를 좀 다시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하신 창당설, 전개개편설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연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준석 돌풍 그리고 양당의 영선 대선 후보를 선출한 돌풍은 뭐냐면 새로운 인물들, 여의도에 물들지 않은 인물들이 정치 전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시대준비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흘러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에너지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 게시판에는, 당 채널에는 인터뷰 안 하고 지금 세시대에 거기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윤식당도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간판도 만들고 간판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이나 마크가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마크가 없어서 현판식도 했거든요. 그건 마치 저게 뭐가 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 수 없는데 거기 가서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그 조직도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는 거죠. 네, 장 교수님 아까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세시대를 준비한다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인사를 좀 알아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위원장을 상당히 기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려움이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를 주로 김한길 위원장하고 편하게 상의를 한대요. 김종인 총관보다도 더 김종인 총괄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김한길 위원장은 이렇게 다독이고 그냥 얘기 다 들어주고 하니까 되게 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권한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 권한이 가 있는 증거가 뭐냐면 세시대 준비위원회 명의로 논평 성명이 나와요. 네, 대변인을 따로 입명하다고요? 이거는 대단한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당과 좀 갈등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못하면 그 선대위 조직 내에서 옥상옥 구조가 돼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 직속이에요. 후보 직속. 선대위랑 별개죠. 선대위랑 별개.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김한길 위원장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 안 먹기. 안 먹기. 왜냐하면 후보 직속이기 때문에. 다르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거 약간 순기능을 보면 저는 전남선대위 소속돼 있으니까 전남선대위에는 약간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바로 당원 가입하기는 좀 멋한 분들이 저희 전남선대위의 새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전남선대위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재창당 작업입니다. 이런 거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가 봐도 특수한 인물을 부여하는 거면 괜찮은데 마치 이게 저도 좀 대변인 두고 이런 거는 조금 어색하긴 하다. 이게 김한길 위원장이 매력이 있다고 그래요. 만나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스토리를 잘 짜신데 정말 그럴듯하게 귀가 솔깃하고 소설가 주시는 분이어서 스토리를 딱 들어보면 이 아름다운 그림이 너무 눈에 딱 보이게. 그런데 본인 정치 인생은 왜? 아닙니다. 잘하셨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우리 윤석열 후보도 매우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시 일단 이재명 후보 이야기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윤석열 후보 얘기만. 이거 현 변호사님 얘기만 듣고 다음 정치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은 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단일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는 이제 당대표. 그러니까 당권 대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당대표 역할이 있고 대선 후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당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는 거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야권이 다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철수 후보도 연대, 연립정부의 대상으로 보고 실제로 물밑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송핵관로부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상당히 깊숙한 내용까지도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을 했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발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는 내용을 그래도 조금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한테 DJP 연합해서 국무총리급의 상당히 내각의 지분을 나누는 권력의 지분을 나누는 그러한 제의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내용을 전달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도록 야권 단일화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무총리, 안철수 국무총리 그 정도 수준에 권력 분점까지도 제가 이 얘기를 딱 나오면 제가 이준석 대표의 빙의에서 얘기를 해보면 안철수의 매운맛을 못 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치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장 교수님이 이재명 후보는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한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를 꼽으셨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시면 정치를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또한 지분을 가진 분이 결국에는 이낙연 후보밖에 없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지지지역인 광주, 전남 호남의 지분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은 이낙연 후보이고 이낙연 후보가 아직도 젊으시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음 도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가 이재명 후보의 위기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기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질 거다라는 전제야. 그렇죠. 전제는 그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이 대선에서 이겼을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혼변호 선생님은 당연히 동의하기 어려우시겠는데요. 계속 아마 그러기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정치라는 건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의원도 당연히 정치를 저는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건 다 했거든요. 도지사, 총리, 의원 다 했기 때문에 본인도 정치할 생각은 당연히 있겠죠. 어떤 식으로 정치를 계속할지는 말씀처럼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달려있는 문제라서 지켜볼 수 없겠네요. 확실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만나서 두 분이 회동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기본소득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신복지라는 것으로 복지에 대한 방향을 트는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쓴소리도 하겠다, 기존에 그래서 민주당 색깔, 기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에서 원보이스만 나오는 건 좋지 않거든요. 어떤 얘기를 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도 항상 존재하는 거라서 또 이낙연 전 의원이 얘기를 하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실 걸로 보고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선대위가 사실은 딱 일렬정대로 가는 게 그게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요. 그냥 나 선대위 안 할 거야 라고 막 밖으로 뛰쳐나가시고 선대위의 혼란과 갈등도 불러일으키시는 게 민주주의라. 그렇게 계속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 얘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이야 이게 두 분이나 위기에 이준석 대표를 꼽아주셨습니다. 올해 누가 위기일 것 같냐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2021년을 정산한다고 따졌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낸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은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거의 30대 젊은 나이에 아직까지 원내 경험이 없는데 당대표가 되는 거의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우리 여름까지만 해도 우리 정치인사 멤버이기도 했고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천 변호사님이 이준석 대표를 위기로 꼽으실 줄은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게다가 지난 금요일 점심에 김종인 총괄과 이준석 대표의 회동이 사실 기대를 좀 많이 모았었잖아요. 선대위 복귀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빈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 변화 없다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는데 일단 천 변호사님 얘기를 먼저 듣고 게다가 신장식 변호사님은 최근에 신장계업에서 직접 만나셨으니까 고위기까지 해가지고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2022년을 바라보고 정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2032년을 바라보고 정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기로 꼽았냐면 정확한 우리 제작진의 질문이 2022년의 기회의 인물 위기의 인물이었는데 저는 2022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낙선을 하든 이준석 대표에게는 고난의 한 해가 될 거다. 일단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이미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들한테는 사실 엄청나게 눈에 까시고 사실 눈밖에 났죠. 그래서 어떤 정권 탈환의 과실을 나눠받기도 쉽지 않다.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낙선을 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희생양이 되도록 지금 거의 작업을 맞춰놓은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깐만 이 얘기는 어쨌든 누군가는 물론 후보자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집니다만 책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졌다? 차라리 이렇게까지 얘기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몰고 갈 거라고 보고요. 물론 후보의 정치적 타격도 굉장히 크게 클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거고 실제 당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여론을 확대 재생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낙선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물론 아겠지만 2022년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기는 쉽지 않다. 저는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당선을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2022년에 대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2032년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길게 봐야 하는데 내년은 어쨌든 당 입장에서 잘 되든 잘 못 되든 쉽지 않다. 그렇죠. 신장식 변호사님. 저는 위기라고만 한 것도 아니고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의 당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청년들의 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망 물론 이대남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천변호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이준석에게는 실현의 계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선이 되면 당내에서의 권력투쟁을 견뎌낼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자기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굉장히 취약하죠. 외부적인 어떤 여론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방송사 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 말고 당내 정치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손을 쥐고 있지는 못하다. 낙선이 되면 이준석 책임론으로 또 갈 거라서 이준석 대표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물론 선거를 이기기 위한 고원이라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본인의 내년 이후에 닥쳐올 어떻게 되더라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닥쳐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지지 기반을 챙기기 위한 행보다.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파도는 오니까 방파제 쌓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 든든하게 기댈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기인데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당 내에서 세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될지 또 위기가 될지는 한 번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형 우익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포퓰리즘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보통 포퓰리즘은 기득권과 어려운 분들이 기득권을 탑하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대체로 586 기득권과 586 기득권자들의 제도적 보호를 받는 동년배 여성들을 적으로 상정해요. 혐오의 대상으로. 기득권 전체를 적으로 상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조금 위기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능력주의를 얘기를 해요. 보통은 포퓰리즘이 트럼프도 그렇고 저 잘난 척하는 능력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포퓰리즘이 작동을 하는데 좌파든 우파든. 그런데 그 해결책을 능력주의로 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본인이 든든한 자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기존의 이준석의 그런 한국적 포퓰리즘, 우익 포퓰리즘 적인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이 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위기가 실질적으로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드리는 고언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 위기, 위기다? 왜냐하면 당대표잖아요. 대선 과정 중입니다. 지금 저런 모습은 대선을 총지휘해야 할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예요. 저는 대선의 승리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선에 지면 바로 당대표직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치평론하면서 또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제3세력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정말 어떤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따르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국민의 탄탄한 지지율을 받고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고 지금 현재와 같은 행동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과연 당대표가 저런 역할을 하는 게 맞아?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랑 싸우고 저러면 저희같이 야권에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정치를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진영을 옮겨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진영에서 하려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이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를 좀 세신하자. 바꾸자. 윤핵관도 좀 물러나게 하고 본부도 좀 해체하고 좀 혁신하자는 거잖아요. 최근에 다시 해체까지 얘기하지만 해체 수수는 아니더라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지금 당장 두 달 앞 보고 못 바꾼다. 그런데 이게 세 달 전에도 못 바꾼다고 그랬고 그 전에도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대위의 혁신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위에 이제 지도자급, 본부장급 바꾼다 해서 일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일은 실무자들이 해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어찌 보면 대표자, 대표적인 인물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 바꾼다고 해서 선거 안 되지 않습니다. 되는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졌을 때도 이겼을 때도 당연히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 측근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떨어져서 낙선했을 때 과연 어떨 것이냐. 저는 이준석 말을 안 들었다, 오히려. 그렇게 갔어야 된다. 슬림하게 가고 좀 바꾸고 지금 그동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60, 70 우리 지지한다. 2030 지지로 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60, 70 지지 받고 2030 남성이나 아니면 조금 더 플러스해서 지지를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40, 50으로 갇혀놓을 수 있다, 민주당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훌륭한 전략이었고 만약에 그게 됐으면 민주당이 2030 못 잡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선거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수정 교수나 신지혜 대표 이런 사람 영입하면서 2030 남성들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렇다고 2030 여성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 때 있던 표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조금씩 뺏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확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가져가신 건 아니고요. 확실히 갖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차이가 났다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났다가 그걸 좁혀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사실 2030 여성들은 어느 한쪽으로 확 가진 않아요. 남성들은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전략이 훌륭했는데 그거를 놓친 거고 민주당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 전략이 맞는 건데 그걸 채택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더라도 그 평가는 나는 냉정하게 받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전략은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현시키고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니까요. 본인은 지금 당대표예요. 그러면 후보를 설득을 해서 후보님 이거 선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타협을 봐야 될 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지금 밖에 나가서 평론하고 지적질하는 것은요.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한테 나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은 안 하겠어. 밖에 나가서 우리 애들은 정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집안이 제대로 온전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파산이에요. 파탄. 자중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려요. 자꾸 외부적인 것만 보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나는 임성현 후보가 왜 그 사람들을 이선으로 물리고 선대위 개편을 왜 못하는가. 최신을 못하는가. 나는 거기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밖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해결방식을 바꿔야 된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장 교수님 말씀에 설득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 당대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지. 특히 후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당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건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저도 생각도 했고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태도가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 선거철이 아닐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선이 있으니까 우리 후보가 좀 잘못해도 감싸줘야지. 지적을 하더라도 내부에서만 해야지. 그런 게 계속되면 결국은 내로남물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그 후보가 운 좋게 당선이 되면 당선이 돼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감싸줘야지. 밖에 나가서 언론에 지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망가진 거거든요. 또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총선이에요. 그럼 우리 당의 좀 안 좋은 면이 보여도 상대당 지적해야지. 왜 니네 당 지적해.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계속 내로남물 위선의 연속이 돌아가 되는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뽑아주신 많은 당원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은 이젠 그런 것 좀 그만 보고 자기 당 일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차라리 당돌한 30대의 리더를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다고 봐요. 그게 그 열망이 단순히 20대 남성, 30대 남성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 그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여성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당대표 선호조사했을 때 송영길 대표보다 훨씬 높았었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준석은 이준석의 이준석 다음을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이준석의 좋은 새로운 이미지만 차용하고 이준석 너는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걸 분리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이상론과 현실론의 차이인데 지금 당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 당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감싸 안으라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이 지적해야죠. 그런데 충분하게 정말 후보를 설득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본인이 더 이상 내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전략과 방침이 이 선대위에서는 실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본인 당대표직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이 선거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직은 갖고 있으면서 방송에 나가서 선대위 이래서 안 되고요. 윤석열 후보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신변호사님이 어쨌든 발전하셨으니까. 아니, PD님, 저기 현변호사님한테 팝콘 좀 갖다 주셔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청년당대표로 선출된 게 아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거다. 아마 여기에 상당히 좀 함의를 많이 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예를 들어서 당내 기반이 지금 신변호사님 말씀대로 많은 기성 정치인이었다면 내 말을 따라줬을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오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가 훨씬 전략 잘 짜고 더 잘해요. 맞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준석 대표의 주장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후보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냥 후보 따라야 돼요. 우리 카메라 쪽도 지금 방금 빵 터지셨어요. 후보가 안 듣잖아요. 그냥 감내해야 돼요. 그냥 후보가 뽑혔잖아요. 후보를 바꿀 수 없으면 그냥 따라가야지 어떡합니까. 어쨌든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는 꾸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대표가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따라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자기 정치 기반이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주장과 고집을 좀 꺾어야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해. 굉장히 어려운 틀림이거든요. 내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 편 됐지? 그게 아니라 장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도 감내를 해봐. 하지만 당대표에서 감내해봐. 감내해야 된다.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네 분 하시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당선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서 어쨌든 논공 행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혜택을 전혀 볼 게 없는데 당대표로서 그 지금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정당개혁의 핵심으로 하나 얘기했던 게 지방선거에서 말하자면 시험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기존에 소위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철밥통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거 중앙당에서 일정하게 회수하고 일정하게 컨트롤하겠다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경우 이준석 대표에게 당내에서 소위 국회의원들이나 배치들이 제일 먼저 요구할 건 그거 없애라고 할 거예요. 자기 권리 뺏어가는 거 그거 그 싸움이 제가 보기에는 1차전이 될 거고 논공 행사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무슨 장관으로 가겠습니까. 뭘로 가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즉 허수아비 당대표를 만들게 되고 정당개혁은 이준석표 정당개혁은 좌절될 거다. 그러면 진짜 거의 꿀코 고사하게 되는데 그 길을 이준석이 선택해야 되냐. 그건 안 그럴 것 같아요. 당원 당교상 당대표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은 대부분 다 경선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바꾸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깽판을 치는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정말 정당한 제안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살 텐데 저희가 그거를 잘 받아서 또 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게 하나의 약이 됐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당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중도층이 보기에 윤석열 후보는 좀 예를 들면 그렇게 당장 맞득 차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당내 문화가 있다. 그리고 또 대선을 바로 앞두고도 굉장히 뭔가 다른 목소리를 당내에서 내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이다. 어디처럼 뭐 한다고 게시판 닫아버리고 이러지 않고 저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걸 좋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과거의 문법에 얽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사실 많이 들어요. 저런 얘기가 통하려면 서로 그래도 손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손잡고 안 가잖아요. 저는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좀 아쉬워요. 예전 같으면 바꾸자 혁신하자 했을 때 분명히 그쪽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고 정권을 쥐고서 싹 몰아내고 다시 바꿀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하던 힘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 힘을 안 주니까. 결국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가도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임석열 후보의 뜻을 그냥 이준석 대표한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김종인다운 게 아니에요. 김종인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정치는 자기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이 많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똑똑하고 본인 주장 생각 옳아요. 하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장식 변호사님이 홍준표 의원을 기회로 꼽으셨는데 이 얘기 신장식 변호사님 얘기까지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조건 기회죠. 홍준표 의원은 지금 잃을 게 없거든요. 앞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는 잃을 게 없어요. 오직 하나의 적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본인이 청년의 꿈 사무총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증샷 올리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하도 망언이나 실언이 거듭되니까 윤석열 후보 이러죠. 내년에 다시 홍카콜라 다시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대선을 실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청년, 20, 30대 청년층을 위해서 청년층에게 꼬감을 사기 위해서 손을 내밀 곳은 홍준표밖에 없어요. 물론 홍준표조차도 홍준표 의원조차도 밟고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죠. 송영길 대표는 그걸 바라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선 끝나고 나서 또 기회가 올 거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야홍이 아니라 무정홍, 무조건 정치는 홍준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남자의 우리 또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특히 오늘 새해 첫 주 함께해 주신 신장식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현근택 천안원 변호사 장성철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